음악 오디스에 시작했습니다. 오늘 처음으로 지금 보는 라디오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. 박정환님께서 인간적으로 이런 비주얼이라면 매일매일 보라 해줘 라고 해주셨는데 아이고 참... 쑥스럽다. 자 1855님은 와 요즘 보는 라디오 화질도 좋고 얼굴이 너무 가까이 보이네요. 가까이 보여요? 덕분에 새로운 경험이네요. 노래 나올 때 오빠가 뭐 하시는지도 보이고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. 아 너무 가까이 오시면 안되는데 그래요. 이미 뭐 들어오셔서 보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또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고릴라 어플로 들어오셔서 보는 라디오 아이콘 보이시죠? 클릭을 하시면 지금 제가 방송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. 박경숙님이 티셔츠 문구까지 보인다고 아이고 참... 아니 제가 오늘 첫 보라니까 아 이게 뭔가 좀... 뭐 어떻게 미용실 가서 좀 머리도 촥 하고 이렇게 좀 준비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 아닌데 사실 뭐 그런 것보다는 그냥 평소에 제가 스튜디오에서 방송하고 있는 모습 좀 편안한 그런 모습을 차라리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냥 진짜 저 평소에 이렇게 출근해서 방송하듯이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. 그래서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스튜디오 아이콘 보이시죠? 아멘